위험지대로 분류된 이곳은 민간인들은 출입을 철저하게 금지. 특히 실물 폭파가 이루어지는 요즘은 더욱 철저하게 출입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물 지뢰를 직접 다뤄야 하는 만큼 다들 조심스럽습니다. 안전한 훈련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대나무 사이에 발목 지뢰로 알려진 M14A1을 설치할 예정. 가장 먼저 설치하게 될 M14A1은 부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인 지뢰입니다. 우선 안전핀을 열어서 지뢰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다시 안전핀을 끼워둡니다. 그런 다음 조심스러운 숨길로 뇌간의 삽입구 뚜껑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뇌간을 지뢰의 바닥 부분에 나사식으로 돌려 끼워 장전합니다. 잠시도 지뢰에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흙을 잘 덮어 지뢰가 잘 보이지 않도록 한 번 더 위장해 줍니다. 살살 달래듯 흙을 다독여주면 비로소 지뢰 매복이 끝납니다. M14 개인지뢰 폭파 폭파 전차 폭파 폭파 M15 저전차 지뢰 폭파 M15 저전차 지뢰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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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